당신은 아시나요? 남자의 마음을 그 남자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보았나요? 당신은 보았나요? 남자의 눈물을 어둠 속에서 그 느끼는 별빛 같은 그 눈물을 당신은 아시나요? 바람 부는 곳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당신은 그렇게 말할 테지요 당신은 아시나요? 외로운 남자를 그 남자의 작은 두 손을 한 번 잡아줘 봤나요? 한 번 잡아줘 봤나요?